만나 주를 위하여 몸과 밤을 흘리고 주의 사랑을 만나네 햇빛 내게 하소하네 주여 나를 도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을 때 햇빛 내게 하소하네 주여 나를 도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을 때 햇빛 내게 하소하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온교회의 너리와 만두기에 누주시며 모든 권위여 신 하나님 주님 되고 우린 3절 4절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제인들의 존고와 영광하는 무험되고 우리 담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목표 내게 머리와 만두기 된 구주신가 모든 왕의 왕이오 신 하나님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나의 흥미에서 나의 흥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게 생기에서 지치고 오나요 그리님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위로시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주의 힘을 드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걸 보니 나의 흥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 걸어라 내가 주의 힘을 드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걸어라 내 걸어라 내 걸어라 나의 흥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주의 힘을 드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걸어라 내가 주의 힘을 드리니 나의 흥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흥미에서 지치고 오나요 그리님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위로시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주의 힘을 드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걸어라 내 걸어라 나의 흥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주의 힘을 드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걸어라 내 걸어라 나의 극기에서 나의 극기에서 나를 돕고싶은 주 내 몸이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잠깐 있으며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십니다 이 노래가 코로나 내가 생기니 이 노래가 코로나 내 거를 다시 나고 이 노래가 코로나 내가 생기니 이 노래가 코로나 내 거를 다시 나고 일어나 걷어라 내가 생기니 일어나 걷어라 내 거를 또 우리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로 오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로 오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믿음으로 오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경력 죽게 남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로 오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내가 무려가갈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힘주시고 늘 지켜하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경력 죽게 남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을 널 안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라보아라 눈물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령 주께 남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께서 언제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계속되는 불뼛 같은 폭염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넘치도록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주인의 일부 예배로 부르신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보다 은혜 보이는 것에 더 신뢰하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저녁의 삶에서 하루속히 돌이키게 하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구하는 구원의 은혜가 센스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에게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게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협력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도하는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의 의원들과 각 부처 지도자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헌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민족에 대한 차명을 갖고 불법과 쟁투와 비난을 벌이고 연합하고 협력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민족을 기만하고 세계의 흐림에서 정치하지 않도록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왕이 되신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찾아삼아 아버지와 대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올해 몸된 교회에 가서 제사삼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올여름 국내외 단기 성교가 가서 제사를 삼으며 주님의 풍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며 하모니를 이루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가하는 크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단일 목사를 위시한 교육자들과 옛금 정선은 대학 청년 차 세례들과 모든 성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께서 통과한 모든 삶을 잘 감당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님을 화정하고 모셔주려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생명을 위협하는 더러운 질병의 세력을 제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가 반검게 되며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신념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문자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가하실 단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광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이 겁이 되하여 주옵소서 존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행복한 배달이 찬양되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직위와 각 처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셔서 예배를 위헌신다는 남조 성교의 봉사사리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도구서 4장 7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운동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벨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십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나가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나가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과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두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넘겨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주여 이 긴 질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답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험악하게 짓밟히고 집어던져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망 죽음이 역살나 주여 또한 분명히 예수의 부활 그 생명이 우리가 역사하는 줄 믿사합니다 주님 이 소망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바울이 끝내는 고난을 채우기를 즐거워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다른 이들과의 고난을 채우는 그 길로 꾸역꾸역 걸어갔던 바울을 보며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으로 순종으로 걸어갔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삶들 되도록이면 그것 말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우리의 마음 이제 점점 더 아버지는 이 신비를 가슴에 안고 우리의 운명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며 아버지의 고난을 즐거워하는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이들과 고난당하는 그 길을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를 마시는 이들 이제 생명의 덕이 되요 아버지의 주님의 위를 받게 되시사 세상에 닮아주십니다 주여 이 놀라운 복음 이 주여 죽음과 부활의 성명의 이 복음을 우리가 가면 즐거워 드리오니 주여 다시 한번 하늘에 놀라우시는 데와 능력 그 지혜 아버지의 신비를 아버지의 분명에 확신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어르신 길과 주께서 우리의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아버지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따르며 아버지의 방식에서 순종하는 것 가운데 당하는 고난들이 이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보험에 불안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수많은 그녀와 성령의 인마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안에 모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정말 하나님의 자리답게 예수의 사랑을 위해 아버지님의 복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무교삼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압박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상하고 아버지에게는 죽은 것 같은 마음과 진정해지는 삶들 주여 그 죽음을 지수하시고 죽음에 넘겨진 자들 주여 그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가시기를 기부하오니 주님이 느껴세워 주소서 주의 수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비를 또한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가운데 너와 항상 너무 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빼앗기지 않는 소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밤사님의 일수의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정말 앞으로 진짜 주님 위에서 주님 담아보며 살아가야겠다 친절히 받고 나니까 확실히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마음에 공동체의 의원으로서 상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원으로서 상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음료의 음료가 edor 7장입니다 어둠 속에 매니돈의 음료료로서 상당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이나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주어주셨네 주옥님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비로시기여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여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분명 아니여 나서지 못하네 침대를 받은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정말 뿌듯합니다 침대를 받은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못 느끼는데 뭔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매우 많이 크게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어 말씀 있으세요? 인천 순공교회 화이팅 우리 침대 받으신 선거 여러분들 우리 침대 받을 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침대 받을 때 저기 뒤에 서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 침대 받으신 분들 뜨겁게 박수 있어요 2024년 8월 4일 참 더웠던 날입니다 참 더웠던 날 그냥 햇빛만, 오후만 나가도 막 뜨거웠던 날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침대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난 우리 귀한 성모님 되시오 여러분들 그러니 지난주 한쪽보다 더 뜨겁게 박수 해주셔야 되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제가 이거 침대 전 드릴 때 모두를 사랑하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침대 전 성명, 임순마, 위성도는 본교에서 실시한 침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침대인자, 2024년 8월 4일 인천수공개, 단임 목사 최용호, 침대인자, 강요노호사 제가 읽어드릴 때 모든 침대 받으신 분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늦게 밤 12시 넘어서 몽골팀이 나갈 거고요 수요일날은 강원도 진부로 팀이 갈 겁니다 필리핀 팀이 어제 갔다가 왔고요 또 우리 애꾸마인들은 진부에서 또 대학 청년들이 경남 보성 그리고 천안, 충남 천안에서 성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 한 주도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성교 갔다 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더 뜨겁게 주의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방야 40일 74차 수료 75차 개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lived in many different items 언 term 십 morse 예ze 오늘ci 예술 예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